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C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찌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찌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찌양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